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어제 안보여 드렸는데 쉐어 키친이래요 여기서 뭐 만들어 먹고 밥도 여기서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3층에서는 먹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싱크도 있고 기본적인건 이렇게 다 있네요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냉장고 이런 게스트하우스는 장기 숙박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이름 적어서 이렇게 보관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네 여기 카페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일 하려구요 이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이런 자리도 있네 점심 먹으러 나왔어요 여기 카페 스태프한테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 하나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개 받은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후라노도 눈이 장난이 아니네 근데 어제 그 택시 기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래가 굉장히 눈이 적은 거래요 이게 적은 거면 도대체 얼만큼 눈이 온다는 거야 도착했어요 여긴데 어 호빵맨 만들어 놨네 소개받은 데가 여기야 소바집 오 크다 소바 가츠동 세트가 좀 맛있어 보이긴 한다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 이렇게 2단으로 나오네요 와우 오오 무겁다 양이 장난 아닌데 이게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라 밥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와 여기 진짜 양이 장난 아니야 배 터지겠다 선배님들 와 진짜 저 웬만하면 다 먹는데 여기는 조금 밥 남겼어 와 진짜 그 정도로 양 많거든요 여자분들은 절대 다 못 드실 것 같아 와 여기도 경치가 좋네요 저 멀리 산이 경치가 너무 좋다 한번 줌 당겨 볼까요 이렇게 있고 한번 또 줌하면 이런 느낌 오늘 저녁은 그냥 편의점에서 사서 온 거 대충 먹으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비히로 가는 길에 여기 휴게소에서 잠깐 휴식 한대요. 그래서 잠깐 구경할 겸 할 겸 나왔는데 뭐가 있나? 오 뭐야 이거 온바 이야 리얼한데 실제로 산에서 부딪히면 진짜 무섭겠다 도착했어요. 오비히로 오비히로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아니라 잘 모르시는 선배님들이 많으실 거야. 네 일단 오비히로 역 주변은 이런 느낌이에요. 다행히 오늘 예약한 호텔은 역에서 가까워서 괜찮을 것 같아. 네 일단은 지금 호텔 체크인 시간은 안 됐는데 짐이 너무 많으니까 짐부터 맡기고 밥 먹으러 가도록 할게요. 저도 오비히로는 한번밖에 안 와봐서 별로 아는 게 없는데 오비히로가 부타동이라는 게 유명하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돼지고기덮밥? 그때 와서도 먹었었는데 일단 짐 맡겨놓고 오늘 점심은 부타동 먹으러 갈 거예요. 예전에 갔던 곳 또 가려고요. 이게 캐리어가 안 끌려. 오비히로는 눈이 생각보다 적네. 많이 녹은 것 같은데 하도 눈 많은 곳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눈이 적게 느껴진다. 근데 부케도 와서 인도가 제대로 있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 맨날 인도가 눈에 덮여 가지고 제대로 보이지가 않았는데 비교적 오비히로는 눈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뭐야 이 평화로운 BGM은? 네 오늘 호텔이에요. 호텔 도미인. 호텔 체인점 중에서는 제일 가성비가 좋은 호텔이라고 해야 될까?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도미인 호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는 들어가서 또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호텔 도미인. 부케도 와서 제일 좋은 호텔인 것 같아. 일단 집 맡기고 나왔는데요. 밥부터 먹으러 갈게요. 배고플 때가 됐어. 지금 몇 시야? 딱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배고프다. 네 선배님들 여기에요. 반초. 선배님들. 메뉴판인데요. 부타동. 저는 여기서 제일 비싼 걸로 시켰어요. 요걸로. 그리고 국은 따로 시켜야 된다고 해서 미역국 이걸로 시켰거든요. 한국 선배님들이 먹고 나왔는데요.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한국 선배님들이 먹기에는 조금 달 수도 있어. 조금 아니고 그냥 다실 거야. 그 점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인은 끝났고요. 열쇠 받았는데 912호라고 하는데 이렇게 문이 하나 더 있는 건 처음 봐요. 당연히 화장실이긴 하겠지만 체크. 화장실이랑. 아 맞아. 여기가 이렇게 샤워밖에 없는데 어차피 여기 2층에 대욕장이 있어서 욕조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샘면대랑 뭐 이렇게 있고 냉장고 있고 그리고 여긴 고맙게 방에다가 짐을 갖다 줬어요. 너무 감사하다 무거운데 이렇게 있고 침대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퇴쌍이랑 의자 있는 데로 예약을 했는데 이때까지 호텔 중에서는 의자가 제일 좋은데 좀 낡긴 낡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장시간 일해도 안 피워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대욕장 갈 때 입는 옷 있고 와우 야 밖의 풍경은 이때까지 호텔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다. 일단은 옷 갈아입고 먼저 가볍게 대욕탕 갔다 오도록 할게요. 네 여기 건물 2층에 이렇게 대욕장이 있거든요. 이 도민 호텔이 대부분 이렇게 대욕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층에서 또 밥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목욕 좀 하고 오겠습니다. 어 뭔가 오 이거 봐 내가 이래서 도민 좋아해 목욕탕 이제 갔다 나오면 요 아이스크림 또 공짜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또 얘기해 주겠지만 저녁에 공짜로 또 이렇게 라면이 나와요. 그니까 도민이 가성비가 좋아. 그리고 여기는 또 만회책이 또 이렇게 있네. 네 그럼 저는 탕에 갔다 올게요. 오 살겠다. 확실히 대욕탕이 있는 데가 좋아.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공짜고. 음 음 어 북키도에서 지금 계속 호텔 묵고 있잖아요. 근데 대욕장 있는 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가 조금 싸게는 왔더라구요. 도민 호텔이 그래서 바로 예약했죠. 도민 호텔이 도민호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 같아. 여러 가지 의미로. 아이스크림 저는 또 이제 먹고 그리고 열심히 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일 하다보니까 벌써 6시네 푸르노에서 와가지고 좀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저녁만 먹고 계속 일해야 될 것 같아요 호카이도가 확실히 공기가 좋아 로선에서 그냥 대충 사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닭가슴살인데 치즈를 올려가지고 살짝 구운 닭가슴살 그리고 좀 맛있어 보이는 대만 카스테라 그리고 야채주스랑 제로코라 이런 느낌 오 맛있겠다 오 생크림이 아주 듬뿍 들었네 이거 조금 제가 좋아하는 장르라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런 살짝 구운 걸 좋아하거든요 초밥도 그렇고 특히 이렇게 치즈 올려가지고 살짝 구운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오오 음 맛있어 이런 닭가슴살 종류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 도미인 호텔 전국에 있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와 진짜 많다 도대체 몇 개야? 한 10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도미인마다 조금씩 틀린데 어떤 데는 생맥주 주는 데가 있고 조금씩 다 틀린데 여기는 이렇게 술 하나 고를 수가 있대요 예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렇지만 하이보류로 하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예 여기는 밤 9시 반부터 이렇게 라면을 공짜로 줘요 이렇게까지 하는 호텔은 솔직히 여기 말고는 못 봤어요 예 그래서 비즈니스 호텔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여기 도미인 호텔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음 대욕장도 있고 그럼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 하루가 왔어 잠시만 하이바랑 다음날 내맛을 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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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 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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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